학교 및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자율적인 진로 적성 동아리를 제작하자는 취지로 학교 및 학생들의 진로 체험 학습의 기회가 적은 이유에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4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성북구 축제 때 부원들과 함께 부스를 운영해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스쿨링 클럽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실행되면 학교 및 학생들의 또래와의 건전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함으로써 스스로의 역량과 진로에 대한 구체성을 키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쿨링 클럽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 의제가 계속됩니다. 사업 명칭은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성북이대 자부심과 책을 담아 AI 시대에 나누며 성장하는 성북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 및 학교들과 연계,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얻으며 자신이 소장한 책을 판매와 구매로 경제력을 배우고 유대인의 교육처럼 남보다 잘하기가 아닌 남과 다르게 책을 통해 인성과 덕목,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로 AI 시대에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성북 아동청소년 참여 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AI 시대 나누며 성장하는 성북 꾹꾹! 다음 의제가 계속됩니다. 성북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연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이 자신들의 공연 영상과 지역사회를 향한 응원 영상을 담아서 성북구청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추후 SNS에 자신들의 활동 영상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들의 꿈과 키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다음 의제가 계속됩니다. 제가 제안한 사업은 비대면 청소년 센터 앱입니다. 제 앱은 평면적인 앱이 아니라 입체적인 레이아웃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오프라인 센터와 같이 입장해서 데스크를 거쳐 신청과 예약을 한 후 방에 입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DVD를 감상할 수 있고 토론이나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청소년 앱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청소년 활동이 매우 제한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실행되면 오프라인 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시너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서 먼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면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대면 청소년 센터 앱 좋아요! 다음 의지가 계속됩니다. 제가 2021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참여 예산에 제안한 사업은 청소년 유튜브 창작소 링크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유튜브 창작소 링크 사업은 성북구의 유튜버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첫 번째, 전문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공간 제공 두 번째,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세 번째, 청소년 유튜버 양성 나도 크리에이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기 힘들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영상이 서로의 일상을 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 유튜브 창작소 링크 파이팅! 다음 의지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센터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잘 모르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성북구 아동청소년 참여 예산에 제안한 사업은 성북구 청소년 알림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청소년 활동이나 시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성북구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 센터나 활동을 체험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알림이 사업 화이팅!